아, 진짜 어떡하냐? 빈손으로 돌아와서 좀. 어, 좀 기회 좀 상당히 마음이.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걱정과. 걔네들한테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꼭 데려다줘야 돼. 돈 버는 게 고민이네.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못 했으니까 가자미도 못 바꿔. 가자미 살려면 너무 싸고. 못 싸. 가자미랑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나? 가진 게 없잖아. 할 말이 없다, 진짜. 가진 게 없네, 가진 게 없어. 오, 깜짝이야. 택수온 줄 그다지. 차 소리만 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아까 안녕도 몇 번을 했는데 아, 지금. 뭐라고 하지 못하게 좀 더 축 처져 있을까요? 왔을 때. 그래. 어떡해, 앞을. 왔다, 왔다, 왔다. 우울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웃지 마, 웃지 마. 너무 웃겨. 나도 웃겨졌어. 지금 웃어야지. 뭐야, 벌써 왔어? 뭐야? 아, 잘 왔어요. 왜 저래? 왜 그러고 있어? 오늘 못 벌었어. 아, 잘했어. 나 좀 걱정하고 있었거든. 언니, 나 돈을 못 벌었어. 아,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야, 나갔던 이 파도가 난리가 난 거야. 아, 그래요? 와, 나 이런 거는 또 처음 기억해 봤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자짓몰이었어, 이렇게. 죄송해. 아, 잘했어. 위험하다 하더라고. 아니, 근데 나 좀 걱정되긴 했어. 찍고 바로 나온 거야, 우리 도착하니까. 우린 도착하니까. 진짜? 바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일출 보러 가자. 어디로? 여기. 어, 여기? 커피 가져왔는데. 그래, 우리 곧 소세지는 하나씩 했어. 그랬어? 응. 잘했어, 잘했어. 어, 면목이 없어. 무슨 면목이 없어. 나 알 수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공쳤으니까. 진짜 돈을 어떻게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나 보기 좀 걱정이야, 돈을. 언니, 언니 이거. 응, 하고. 은진이 거.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어, 이거 제 거 아닌데? 누구 거지? 언니 건가? 내 거지. 내 거 어디 갔지? 핸드폰? 응. 사진 찍고 나 얘한테. 어, 나, 나, 나. 얘한테 있다. 야, 너 내 핸드폰 그거 시장에 팔려고 그랬지? 아, 중보로 넘겼어야 돼. 그럼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는 있을 거야. 아니, 근데 7만 원 남았잖아요. 6만 원이야. 5만 원이잖아, 아까 만 원이었잖아. 그래, 나 정말 마음이 좀 힘들다. 파도가 그렇게 심했어? 응. 여기서 보는 거랑 다르다? 응. 바다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랑 같이 나갔던 배들 다 다시 들어왔어. 진짜. 진짜 위험할 것 같더라고. 리얼이네, 리얼. 리얼이다. 결국. 와, 언니 바람.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시원해. 바닷바람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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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어머, 아름답긴 진짜 아름답다. 아, 진짜. 자, 지금 배. 이쁘다, 이쁘다. 와, 멋있긴 하다. 와. 저기서 이제. 오, 뜬다, 뜬다, 뜬다. 저기 봐. 뜬다. 해가 뜨네. 미쳤어. 와. 와. 언니 저 빨간 점 보이죠? 응. 와, 뜬다. 저 언니 진짜 감동이 있다니까요. 와, 올라오는구나. 와. 멋있다. 와. 동해에서 일출을 보다니. 와. 와, 나 일출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 진짜 언니. 기분 이상하죠? 나도. 진짜 좀 이상하다. 저렇게 빨간색인지 몰랐어. 되게 숙연해지지 않아? 응. 근데 무슨 배처럼 이렇게 빨간 배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 동동 떠다니네. 그것도 신기하다. 모두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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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우는 거야? 아니요. 콧물도 흘렸어요. 언니. 언니 나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감울도 흘린다고. 감동적이었어?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왜? 어떤 거 해? 그 와중에 콧물을. 웬일이야 정말. 오해도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네.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한 입에 널 삼킬 테야.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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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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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복숭아 어디 있어요? 복숭아 씻어서 닦아서 예쁘게 접수도 하고. 저는 깻잎 따서. 어, 깻잎 따서 씻어서 잔기 썰어주세요. 네. 아, 깻잎 다 땄는데 거의. 너무 좋네. 어린아이들까지 모조리 됐고. 응? 언니 이게 얇게 썰 수 있는 깻잎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그매가지고. 아! 정말 모든 애들을. 그래도 얘도 한 번 썰어줄까요? 귀엽게 썰어주세요. 거의 어린이 입 채소 없잖아요. 아 왜 없지 깻잎이? 아쉽다. 잘 먹은 거거든. 내가 만든 앤초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그래도 꽤 이슈요. 그냥 개코밖에 못하겠네? 응. 하나 먹어도 돼요? 하나 먹어도 되지. 얘는 썩었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응, 네가 먹어. 응, 달아. 응. 그게 아니고? 복숭아가 황동아 언니 너무 불러서. 나는 저거 금방 하니까 너희 상 차리면 바로 차릴 수 있어, 언니. 바로 차릴 수 있어. 소금을 일단 먼저 넣어놓고. 급속냉동 좀 시켜야겠다, 이거. 이거 뭐야? 주민 언니 간 거야? 나는 급속냉동 하려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이따 먹지 마라. 너 진짜 너 두고 본다. 뭘 먹지 말해? 몰라요. 뭐든 서로 의심하는 중. 아이 누나한테.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살짝 간 할게요. 살짝만 하세요. 제가 케첩 올릴 거예요. 네. 와우. 그냥 먹음직 소스. 이렇게. 우와 언니. 이건 약불로예요? 왜요? 왜? 좋아, 금방 타서. 어우, 냄새. 내가 좋아. 식재료를 이렇게 처음 해 봐요. 연어 먹을 때 있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생년어 먹을 때. 아, 그치, 그치, 그치. 맛있겠다.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올리브 많이. 엔초비 들어갔어요? 엔초비 넣었습니다. 이제 넣을 거예요. 냄새 나 봐. 오, 오. 야, 이게 마루, 마루가 이게 진짜 좋구나. 오늘 진짜 무계획이네요. 나? 우리. 아니, 누나. 어? 왜 혼자 찔려서. 우리, 우리. 우리? 어떻게 되겠지? 완전 무계획이잖아요, 지금. 아, 진짜. 근데 누나. 요즘 하치예요? 나 원래 꼬끼리 다리야. 아우, 절로가 뜨거워. 아우, 왜 그래? 원래 뜨거운 남자예요. 너무 들이대네. 아우, 주책맞게 진짜. 와, 멋있어. 진짜 많다. 한 봉치 다 하면 이렇게 오인 분이요. 그럼 이제 깻잎을. 깻잎을 드릴게요. 얘는 호로로 해야지. 와. 잘 말려. 네. 우와, 완성. 우와. 아이고야. 대박, 대박.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은진이가 아주 아우. 주방 보조를 아주 끝내주게 해. 요리는 말고 좀. 보조만 계속 40년 이상. 이렇게 살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더우네. 너무 더우네. 습내로 가네. 습내로 가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의 남의 맨조비. 남의 맨조비. 남의 맨조비. 음, 맛있어요? 어디 봅시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우. 올리브 맛있어. 까만 부엌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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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맛있어. 맛있어. 올리브 맛있어. 혼자서. 그렇게도 연재비를 만들 수 있구나. 너무 맛있어. 맛있어. 파스타 맛있다. 잘 봐봐, 덱스야. 느껴졌나. 귀여워. 귀여워. 잘 말랐어. 잘 말랐어. 일단 인승전 하나 찍어야지. 다섯 시에 발 모아서. 아, 넷 시. 무서워. 다섯 시래. 뭐야. 뜨거워. 홀로 나와. 그런 말이 왜 나왔어. 언니 옆에. 어, 깜짝이야. 왜 그래. 어, 깜짝이야. 장난. 다 먹었다. 싹싹들도 먹어야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이거 대박이야. 국수와 먹어야지. 와, 여덟 개. 달걀 여덟 개. 또 과일까지 후식으로 먹다니. 언니, 취재야. 우리가 설거지 할게. 설거지를 몇 명이서 하시게요. 제가 하면 되지, 뭐. 막내를 예뻐해 줘야지. 맞아, 언니. 언니 이번에 여행 가기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우리 진짜 막내 예뻐해 주자. 이제 진짜 우쭈쭈해 주고. 우리 정말 예뻐해 주자. 언니 하루가 갔나요? 누가 제일 잘해 주는 것 같아, 데스야? 꼬마가. 제일. 새 누나 중에 누가 제일 잘해 주는 것 같아? 말해 봐. 아무래도 첫째 누나가 가장 잘해 주고. 제일 못해 주는 게 셋째 누나인가 확실한 것 같아. 잘 좀 해. 아, 그럼 줄명 언니는 이도 저도 아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왜? 어느 날은 당겼다가, 어느 날은 밀었다가. 어머, 어머, 어머. 죄송해. 어머, 무슨 소리야. 머리 갑자기 왜 그런 거지? 아니. 연안함을 꼬신 이유가 있다니까. 우와! 무슨 일이야 쟤. 어디서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쟤. 왜 이러는 거야? 야, 이게 얘가 하는 플로팅이. 그런 거야? 정말 안 되겠네, 김진영. 알았어. 설거지 하자고. 누나들. 좀 에어컨 밑에 쉬고 계세요. 제가 여기 혼자 좀 할게요. 네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맛있지. 쉬웠는데서 방법을 좀 생각해 봐.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들어봐야겠다. 잠깐, 잠깐. 야, 하지 마. 아, 이거 하지 마. 진짜. 이거 2박 3일도 가려고. 야, 내가. 야, 이랬어. 아우, 우리 줄명 언니 소울 봐라. 오, 야식구 이야기 불렀네. 네. 텅 빈 가슴 안고. 아우, 언니. 아우, 왜 저러네 정말. 슈가니. 박근혜. 이 밤이 가는구나. 야, 내가. 에이, 무슨. 루이 암스트롱도 아니고. 가슴 안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 다음에. 살고 지기려고. 이거 저기 잘못 발라놓은 거 싹 지울게. 아니.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이젠 사랑해도 사랑했선 안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되고 술에 취해 끌어 지지 끌어 올려 끌어 올려 숨도 마시지 말고 해결이 마주치더라 사랑은 마음을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무를 물어요 안무를 물어요 안무를 물어요 우린 느낄 수 있었거든 이번엔 무슨 노래를 할 거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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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